안녕하세요 유지기태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콜텍에서 대표 악기들의 시연과 인플루언서 데이, 리스트링 행사, CMV15 앰프 세미나 그리고 그 50년의 역사를 전시한다고 합니다. 낙원상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2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되는데 23일 4시부터는 인플루언서 데이가 있습니다. 낙원상가 5층 MPOP 홀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영광스럽게도 제가 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기타치는 도윤님, 나코코님, 박창고님까지 기타 연주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함께하는데요.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 페이지 링크가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5, 26, 27일 3일 동안에는 리스트링 행사가 있는데요. 낙원상가 4층 소외실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1월 50대 한정 사전 신청으로 콜트와 파크우드 올솔리드 모델의 기타주를 무상 교체해준다고 합니다. 또 29일에는 콜트와 물론이 함께 제작한 풀진공간 앰프 CMV15의 세미나가 있는데요. 물론에 박영준 사장님과 찰리정 트레오가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 경품 이벤트도 응모할 수 있는데요. 1등은 콜트 마스터피스 앱스트랙트 델타 2등은 콜트 X700 듀얼리티2 3등은 콜트 NJS4 4등은 콜트 CMV15H, CMV112 앰프를 경품으로 준다고 합니다.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천을 하고 29일 CMV15 앰프 세미나 종료 후 바로 추천해서 택배 발송 증정한다고 합니다. 응모 방법은 각 행사장에 응모권을 수령 후 성함과 연락처, 경품 수령 주소를 작성하고 4층 전시관 응모함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시회 방문 추첨 이벤트도 있는데요. 각 전시장과 시연실에서 인증샷을 찍어 콜트의 공시 인스타그램 계정 콜트 코리아를 팔로우하고 샵 콜텍 50주년, 샵 콜트 기타, 샵 나관상가 전시회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전원 추첨하여 소정의 50주년 기념 경품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기간 동안 나관상가에서 콜트, 파크우드 기타를 오프라인 구매할 시 우크라일레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콜텍 50주년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서 즐거운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9일 토요일부터 행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빠르게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